내가 지금 보니까 정답률이 제일 낮은 게 10번이더라고 이거는 근데 지구과학의 특징 같은 건데 여러분들 말장난을 항상 조심하셔야 돼요 말장난 공부하다 보면 여러분들 이런 것 때문에 틀리면 조금 짜증 나거든요 여기 단어가 뭐가 나오냐면 그래프 잘 봐봐 해안으로부터의 거리 이렇게 나와 있단 말이야 그래프 잘 읽어내셔야 됩니다 그럼 거리가 오른쪽으로 갈수록 증가하는 거야 알겠지? 오른쪽으로 갈수록 증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0인 지점 여기가 뭐라는 얘기야? 여기가 해안이라는 얘기야 알겠지? 여기로부터의 거리를 나타내는 그런 그림이다 그러니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지금 해안으로부터 거리가 증가하니까 디귿보기 같은 거 풀 때 애들아 조심해야지 그러니까 왜냐하면 오른쪽으로 증가하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갈수록 이런 단어를 쓰는 거거든요 여기 보시면 여기가 해령이죠 해령 여기가 뭐냐면 해구야 해구 그러면 해령 해구 잘 찾았단 말이지 그럼 여러분들 판이 어디로 섭입하는지 찾았을 거 아니야 해령에서 만들어져서 이쪽으로 섭입을 해야 되는 게 여기가 해안이라 하면 여기 옆에 대륙이 있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이건 대륙판이야 그러니까 판이 이쪽으로 섭입을 해야죠 그쵸? 그래서 이쪽에 섭입하는 방향 찾으시고 해안으로부터 멀어질수록은 오른쪽으로 가는 거니까 지점의 비가 점점점 얕아져야 된다라고 판단할 수 있겠지 이건 디귿 때문에 많이 틀립니다 나머지는 어렵지 않아 A, B 사이에는 해구 있으니까 맞고 B, C 사이에 해령 있으니까 현무암질 마그마 맞고 그치?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보기 하나 때문에 여러분들 나가는 경우가 있거든 이게 문제를 풀고 나서 깨닫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들 연습하실 때 이거 좀 열심히 보시면서 천천히 풀라고 말씀드린 게 이런 거거든 사실 난 개인적으로 이렇게 말장난하는 건 나도 별로 안 좋아하거든 근데 지구가 되게 특징이야 얘들아 이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주의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반복해서 보시면서 내가 이 말을 잘 받는가 그래서 처음 문제 푸실 때 내가 요령 말씀드렸죠? 어떻게 한다고? 천천히 풀라고 지금은 알겠지? 차근차근 풀어보세요 지금은 정확도가 훨씬 중요합니다